햄버거 배달 시키신 분 여기에요 좋아요 빨리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 빨리 먹어야지 배달 완료 다음에도 또 이용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아저씨 꽁치고 가네 우와 맛있겠다 빨리 먹어볼까 주주 진짜 맛있겠다 감자튀김 먼저 아 역시 햄버거 맛있는데 아까워서 못 먹겠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거라 이거 못 보던 호박맨 햄버거 같은데 안돼 절대 안돼 포비 진짜 치사하게 이럴거냐 크롱? 몰라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사먹고 만다 크롱 나도 가서 먹어야겠다. 그럼. 안녕. 본격적으로 다시 먹어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주문하신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오, 오, 오. 드시고 가실 건가요? 오. 아, 네. 여기 진짜 멋집인가 보다. 빨리 가서 줄 써야겠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자, 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여기 메뉴팬 보시고 콜라 보시겠어요? 네 호빵맨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 애플파이 그리고 콜라 이렇게 주시겠어요? 네, 드시고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아이들이 기다려서 갖고 가야 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호빵맨 햄버거 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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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테 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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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감자튀김 완료 감자튀김 띠기앙어리 이녀석 그리고 띠기앙어리 띠기앙어리 확인할게요 자, 주문하신 음료 그리고 애플파이 그리고 호빵맨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 Moving on 무 sopranos 딱 줘서 팔 백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받았구요 Fire from the 여기 햄버거 사면 인형 주지 않나요? 아! 맞다!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키티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또 오세요! 아, 힘들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자, 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저, 치킨 버브라! 콜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내 차례는 언제 오냐, 크롱! 아, 크롱!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네 차례라고! 이러다가 햄버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크롱! 아, 크롱! 아, 크롱! 크롱! 정말 애기도 아니고? 크롱! 그만해! 내가 바꿔줄게! 어? 페티, 진짜냐, 크롱? 그래, 애기처럼 굴지 좀 마! 우와, 역시 페티가 최고다, 크롱! 나, 크롱! 우와, 푸른다! 컵니다! 롤롤롤롱! 아, 정말 못말려! 어서오세요, 손님! 어떤 걸 드릴까요? 아, 메뉴바를 주셔야죠, 크롱! 아, 네! 골라보세요, 손님! 다 고르셨어요, 손님? 잠깐만요, 크롱! 호빵면 햄버거, 세균면 햄버거, 그리고 사이다! 그리고... 아, 치킨 로켓 주세요, 크롱! 오, 드시고 가실 건가요? 당연하죠! 세균면... 임만 치고 받아! 그리고... 그리고... 앙반만 받아! 새끼양아리! 잠깐! 어? 왜 그러세요? 저 사이다 말고, 멜론 주스로 바꿔주세요, 크롱! 어, 알았습니다! 탄산을 줄여야 해, 난 크롱! 멜론 주스? 유구소, 성경아리! 미니, 소경아리! 하이, 나아자! 자아... 다 됐지? 자아... 자아, 다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룹! 맛 한 번 봐볼까? 아, 먹말라. 주스도. 아, 시원하다. 손님, 예산을 먼저 하셔야죠. 아, 맞다. 호빵맨. 대균맨. 치킨 로겟. 주스. 1,200원입니다, 손님. 어, 손님. 1,200원이요.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1,200원이요. 네, 1,200원 받았습니다. 자, 그럼 또 먹어볼까, 크롱. 저기요. 응? 이거 사은품이에요. 오, 1명도 주는구나. 여기 진짜 좋네요, 그럼. 네, 좀 그렇죠. 자, 크롱 더 먹어볼까. 저기요. 왜 자꾸 발라요, 그럼. 다음 손님 주문하셔야 되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크롱. 자, 우리 저쪽으로 가자, 크롱. 자, 다음 손님. 뽀로로. 어, 패티, 어서와. 뭐 먹을래? 어느 것을 먹을까? 세균맨 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응. 콜라죠. 오케이. 그러면 먼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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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한 번 더. 누가 더BIAN 써어라. 콜라áo트. 세트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얼마에요? 네. 계산 도와드릴게요. 대균맨 햄버거 그리고 음료수 포테토 자 모두 700원이에요. 여기 카드요. 카드 받았습니다. 자 결제 카드 받으시구요. 네. 그리고 어 인형이 이제 두개 남았네. 그럼 자 어 그건 뭐야? 아 이거 햄버거 먹으면 주는 인형 선물인데 마지막 손님이라서 두개 남았네. 너한테 두개 줄게. 우와 진짜야? 아 신난다. 자 어? 패티는 인형이 두개야? 내가 갖고 싶었던 세균맨 차 인형도 있잖아. 크롱.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크롱.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너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이렇게는 못 간다. 내가 원래 마지막이니까 내가 저 인형 주게 내가 가져야 돼. 크롱 크롱. 패티가 너한테 양보했으면 네가 고마워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나는 저 세균맨 인형 갖고 싶다. 나 저거 저거 저거. 나 호빵맨 인형 필요 없어. 저거 저거. 크롱. 크롱. 너 그만하지 못해. 신하신아. 저거 저거. 어 그만해. 아우 깜짝이야. 크롱. 지금 당장 똑바로 일어나. 크롱. 패티 말 들어. 패티 화난 것 같은데. 아이 갑자기. 무섭잖아. 크롱. 너 내가 양보도 했는데 어린애처럼 이렇게 할 거야? 저 인형 내가 꼭 갖고 가야지. 크롱. 크롱.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모르겠다. 에잉. 크롱사 인형. 야. 야. 크롱. 크롱. 크롱.